이엘셀 교육 두 번째로 K2-2R 프로그램 안에서의 ESL 교육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다니는 학생들 대상으로 5개의 단계를 거친 ESL이 제공됩니다. 카나다 정부에서는 한 학생당 1년에 1,000불이 조금 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각 교육청의 예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인 ESL 프로그램입니다. 이민자 및 난민의 캐나다 사회정착 및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정부 부처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이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사회 및 경제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이 있는데요. 2년 전부터 16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나비 센츄럴 고등학교에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한국어 학점 인증 프로그램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특히 성인 기본교육은 공립 칼리지나 대학교 그리고 각 고등학교에서 제공되고 있는데요. 너구드라고 하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딸 수 있어서 대학 진학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